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강민웅 물알체 개념완성 물리학 1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민웅 선생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온라인 강의가 한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학원 강의 현장에서 진행하는 학원 강의만 보았을 때 15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에듀엠 교육그룹 대표이사인데요. 강의는 저희 연구실이에요. 강민웅 물리학 연구소가 에듀엠이라고 법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죠. 거기 CEO죠. 그런데 이게 무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중소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대표를 맡고 있고 그 연구실 이름이 강민웅 물리학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연구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강의를 4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메가스터디 러셀, 러셀도 학원이죠. 러셀 학원인데 온라인 사업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물리 수업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올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열심히 한 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간단하게 커리큘럼 동영상이 따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캐스트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첫 번째 강의가 물화일체 개념완성 그리고 기출 300 기출문제집이죠. 그리고 특강 특강 킬러 특강입니다. 그리고 실전 300 전범위 예상 문제집이고요. 그리고 특강도 모의고사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제 예상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14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컨텐츠까지 모두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을 하고 만듭니다. 알겠죠? 물화일체 개념완성이랑 기출 300 이 두 가지는 사실 거의 하나로 보셔야 돼요. 물론 따로 커리가 돌아갑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개념완성을 진행을 하면 거기에 물론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이 있는데 그 워크북 안에도 기출문제 중에 기본 문제들이 들어있고 기출 300에는 심화 문제가 들어있어서 개념 학습한 다음에 워크북 풀면서 개념 공부가 완료된 다음에는 바로 기출문제집으로 바로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사실 기출이 완성되었다 또는 개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수능의 기본이에요. 개념뿐 아니라 개념 플러스 기출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석까지 잘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강은 킬러 특강이라고 해서 사실 그 특강 강좌인데요. 제가 원래 특강 강좌를 구성을 했다가 워낙 학생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교재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올해까지 왔는데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막 상위권은 아닌 것 같다. 킬러 특강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경우에는 특강으로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대부분 1등급을 향해서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꼭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킬러뿐 아니라 전범위에 대해서 예상문제 모두 전부 다 우리 연구실에 제작을 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실전 300이에요. 이거는 이제 범위가 얘는 킬러만 킬러 주제들이 있겠죠. 얘는 이제 킬러뿐 아니라 전범위에 대해서 예상문제가 실려있다. 특강으로 모의고사는 모두 예상문제로 새로 제작된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요. 올해 수능을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정말 그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저도 문제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5개의 커리. 크게 보면 이제 개념성화 기출 그리고 특강으로 특강과 실전 300 그리고 특강으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강 커리가 있는데 내 이름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기초특강입니다. 물리기초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개념을 듣고 뉴턴 역학 파트에서 힘 분석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힘 분석 특강 그리고 그래프 특강은 전 과정에서 진행이 돼요. 전체에서 그래프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필요한 그래프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특강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킬러 특강이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 강좌이지만 실제로 특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기본적인 커리큘럼 상위권들은 기본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수강을 하셔야 되는 특강 강좌가 특강도 특강이다. 자, 무라일체 개념완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제 제목이 무라일체로 되어 있는데요. 무라일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원래 그 사전적인 뜻은 자연과 자아, 자아는 뭔지 알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죠. 그렇죠? 사자성어인데요. 무라일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한자도 똑같거든요. 물리학의 물자와 똑같기 때문에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저희 개념완성 교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라일체. 물리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 우린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몰입되어서 수능 문제 정도야, 논술 물리 정도야, 학교 시험 내신 문제 정도야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그 경지를 향해서 가는 것. 그래서 제목을 무라일체 개념완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잘 보면 이 무라일체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도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을 텐데 몇 가지들을 좀 상징적으로 좀 담아보았어요. 첫 번째, 물자에 있는 그 미음자는 힘을 내라. 무라일체 아니고 무라일체다. 힘을 내자. 힘을 내자.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사람이 두 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좌절하고 있는 사람과 일어서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뜻으로. 알겠죠? 물, 어? 아, 어? 일, 어? 채, 어? 어? 물아일체, 채 좀. 심지어 할 때 한 번 하세요. 알겠죠? 물, 어, 일, 채. 자, 한 번 해봤어. 물리가 사실 수업할 때 제가 물리가 많이 재밌는 과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밌는 과목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바보 짓을 좀 하긴 하는데 일부러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약간 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자, 개념완성.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개념완성이란 무엇인가? 개념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여러분이 개념이 뭔지 알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원리들, 기본 정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개념완성이라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 그 수능, 여러 가지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을 하겠지만 합격할 것이에요. 수능, 논술, 내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본기를 학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념완성입니다. 모든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논술을 준비하는 그리고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개념완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재 구성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무라일체 본교재가 있고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예제가 들어 있고 그리고 스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전 문제들, 문제들 적용해 보는 실전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본교재가 한 권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무라일체 워크북, 그리고 워크북에 대한 해설집 본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몇 개, 소단원별로 한 네 문제 정도 있을 텐데 다 풀어줄 거예요. 그 풀이들은 본교재에 있는데 워크북 풀이는 따로 해설집이 구성되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니까 많이 풀 때 같이 따로 옆에 볼 수 있는 소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 해설집 이 세 개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조금 먼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오픈이 될 거야, 스튜디오 강좌는 강좌는 스튜디오와 현장 버전으로 나눠지는데 스튜디오는 11월 초부터 오픈이 되고요. 11월 초, 아마 10월 말 정도부터 오픈이 될 것 같아. 좀 빠르게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말, 11월 초에 스튜디오 강좌가 개설이 되고요. 시작이 되고 그리고 현장 강의는 12월 말부터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버전이에요. 빨리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스튜디오 강의로 이미 완강되어 있거나 거의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스튜디오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나는 좀 생생한 현장 버전으로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 12월 말부터 일주일에 3강씩 오픈이 되어서 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장 버전은 알겠죠? 2월 말까지 한 35강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모두 오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돼요. 어떤 학생들은 스튜디오 버전을 선호하고요. 잡담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딱 집중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볼 수 있는 스튜디오 강의.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현장감이 좀 있는. 그래 봤자 현장감이 있어봤자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약간 울리고 애들이 좀 웅성웅성 거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들어갈 테지만 그런 것들이 더 좋은 학생도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거의 동일합니다. 알겠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약간 현장감 있냐 없냐 집중력, 몰입도가 조금 스튜디오 형태냐 아니면 현장 형태냐 이런 차이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물리학원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개정된 처음 첫 번째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을 잘 모을 수도 있는데요. 대단원, 1, 2, 3단원 다른 과목 화생지에 비해서 지금 분량이 적습니다. 물리학 분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 교재 페이지도 다른 책들이 한 250페이지 정도 나온다면 물리학원은 210페이지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6개 교과서가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다 펼쳐봤는데 이 210페이지 정도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페이지가 적고 대단원 수도 적습니다. 알겠죠?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3개로 되어 있고요. 1단원이 50%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가 가장 분량도 많고 중요도가 높다. 뉴턴역학, 특수상략성이론, 그리고 연력학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파트에서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 물론 전자기장이나 파동파트도 중킬러급들이 있을 텐데 현재 예상은 뉴턴역학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연력학과 특수상략성이론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분량이 타과목 대비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물리라는 것이 학생에 따라서는 체감 난이도가 좀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정말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학생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 약간 느끼는 것은 다를 것이다. 뉴턴역학 앞부분만 잘 넘어가면 사실 뒷부분은 그렇게 학생에 따른 편차가 크지는 않으니까 앞부분만 잘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와 함께요. 개념 전강좌 약 35강 문지풀이까지 예를 들어서 강좌수도 작년 이 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대폭 줄었어요. 이 전 교육과정의 제 강좌수가 50강입니다. 50강을 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물리원이 물리원이었어요. 예전에는 물리원 과목이 분량이 상당했는데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서는 대폭 다이어트가 되어서 매우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021 수능, 2021학년도죠. 실시되는 건 2020년이지만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고삼과 그리고 N수생들, 재수, 삼수 그건 상관이 없겠죠. 하여튼 N수생들 그리고 작년에 응시했던 그 N수생들은 꼭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수하거나 삼수할 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풀이부터 라고 하면 그 해에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죠? 올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올해 들었던 개념학습, 개념강의가 힘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고난도 문제풀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자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들은 개념완성을 꼭 수강을 해주세요. 나중에 6평 이후에 상당히 힘들어져. 개념공부 안 하면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억이 좀 남아있을 때 빠르게 수업을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N수의 시작은 항상 개념이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이 무라일체 개념완성을 하기 전에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 기초강좌, 내 이름 물류왕이라는 기초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학생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가이드를 잡아줄게. 고2 때 여러분이 내신학습으로 물리학원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신 대비를 1년 동안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념공부를 충실하게 했다, 했었다, 지금은 많이 까먹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했었다 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라일체 개념완성으로 수능 준비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고2 때 내신이 진행됐지만 사실 거의 개념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냥 벼락치기로 조금 하다 말고 하다가 말고 이렇게 1년을 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내 이름 물류왕 기초강좌를 한번 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거는 강의 수가 한 10몇 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 13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듣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초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과 똑같이 시작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2 내신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내 이름 물류왕을 수강하시면 되겠고 또는 고2 이런 걸 떠나서 최근 1년 동안 내가 개념학습을 한 적이 없다. 물리학원에 대해서 개념공부를 안 했다. 이런 학생들은 기초가 좀 약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내 이름 물류왕 강좌를 듣고 무라일체 개념완성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통제를 좀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되게 어려운 고수준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규과정 밟아서 공부해 온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게 시작이 되는데 기초가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물리가. 만유인력 공식도 잘 기억이 안 나고 F는 MA도 뭔지도 잘 모르겠어. F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기초 강좌를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이외 학생들은 올해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강의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강의의 특징. 수능에서 필요한 또는 논술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물리학원이라는 수능 강좌는 그래서 수능 논술에 필요한 필수 개념을 완성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가장 시작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진행이 되는 강좌가 개념 완성 강좌니까 알아두시고요. 안쪽에 예제, 개념을 공부하다가 예제도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뒤쪽에 강력한 수능 실전이라고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는 그 예제 풀어주는 거랑 기출문제가 본교제에 있는 거 많지가 않아요. 소단어비를 4개밖에 없다고 해서 그거 푸는 건 다 봐.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만 있으면 일단 멈추고 무조건 혼자서 풀어보고 그냥 해설 본 다음에 잘 안 되는 것만 강의 듣고 이러는데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풀이는 모두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만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풀어주는 걸 보면서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들이 풀려나가는지 그런 수능 물리학의 로직, 논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하는 걸 보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좀 얻고 그리고 각자 푸는 것은 복습으로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워크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충분히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제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스터키라고 해서 각 소단원별로 뒤쪽에 웅쌤의 강력한 마스터키라고 되어 있어서 정리들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한 스킬들 이게 고난도 강자가 아닙니다. 개념 완성은 고난도 강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기본기는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마스터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봐주세요. 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의 수강이 가장 중요하다. 개념이라는 것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으로는 구멍이 너무 많이 납니다. 특히 물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똑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혼자서 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해서 내 입에서 내 손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잘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수능의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풀까지 수강해. 알겠지? 전체 35강 짧아. 짧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풀까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수업 본교제 실전 문제 풀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죠. 개념 수업을 하고 본교제에 있는 실전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이게 이제 수업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워크북은 복습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고 해설집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 연구실 연구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 드릴 겁니다. 저도 답변을 달아요. 대부분 저는 상담 위주로 답변을 달고 그리고 또 아주 예민한 것들은 제가 답변을 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저도 다 함께. 우리 연구소 직원들은 다 함께.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능 물리학 만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되면 현장 강의에서 매주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어. 스튜디오 강좌가 처음 열릴 때는 아마 업로드가 안 될 텐데 12월 말부터 12월 말부터는 일주일에 하나씩 테스트 자료도 올라가는데 그건 꼭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매주 매주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풀면 막 안 되나요? 이런 건 아닌데 테스트를 하고 싶은 분들 온라인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 자료는 올라가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월 말 1월 초부터 업로드가 된다 그것은 그래서 업로드 되기 전에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쭉 강의 듣고 워크북 풀고 그러시면 됩니다. 워크북 특징을 잠깐 얘기해 주면 워크북이 기출문제 대부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들이 여러분이 풀어야 될 게 한 600에서 700문제가 가량 돼요. 수능이 지금 25년 차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26년 이렇게 돼간단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맞는 것만 해도 한 600문장이 되는데 그중에서 쉬운 문제들 너무 쉬운 거 중복되는 거 약간 빼고 기본 문제들 300개 정도를 추려서 워크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화 문제들 있죠. 어려운 것들 준킬러 그리고 킬러 난이도가 높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출 300에 모아서 기출 강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워크북 개념에 있는 워크북과 기출 300에 있는 300개의 심화 문제를 다 풀게 되면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에 여러분의 수능에 필요한 모든 기출을 풀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네 그렇게 워크북이 구성돼요 일단. 자 학습법 강의를 수강합니다. 꼼꼼하게 수강하셔야 돼요. 졸릴 때 수업 듣지 마시고 졸릴 때 인강 듣는 거는 그냥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은 타임을 잡아주세요. 오전 타임이 가장 좋은데 될지는 모르겠네요. 모든 게 끝나고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밤 11시부터 듣는 것은 절대 비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밤 11시 이후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말 그때 내가 생생하지 않는 이상 낮잠을 자서 생생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면 오전 타임, 점심 타임, 주말 타임 주말에서도 가능하면 야간 시간 말고 오전에서 오후 알겠죠? 그 시간대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인강은 아무리 재밌어도 졸려요. 물론 잠깐 잠깐 아주 빵빵 터지는 경우는 안 졸리겠지만 그건 대부분 수업할 때가 아니잖아. 그쵸? 딴 얘기 할 때잖아. 저 딴 얘기 잘 안 해요. 알겠죠? 그건 이해해 주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잡담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현장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애들이 너무 졸려하거나 너무 덥거나 이럴 때는 좀 있지만 대부분 뻘리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딱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책에다가 몇 가지 필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개념 정리 노트 정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올해 이번에 그 인강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교재에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필수적인 정의라는 게 있어. 가속도는 뭔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런 식으로 힘이란 뭔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런 식으로 정의들을 꼭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정의를 나타내는 공식들이 있어. 공식. 만유일락, RG9분의 GMM. 함력, F는 MA 뭐 이런 거 있죠. 쿨롱력, RG9분의 KQ1, Q2 이런 것들 이렇게 정확한 공식들을 적고 거기에 그 공식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옆에 정리해 주세요. 책에 있는 거 다 옮겨 적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공식들을 딱 쓰고 증명을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증명하는 건 손으로 직접 다 증명하는 걸 적어 보십니다. 많은 걸 써보라고 하지 않을 게 필수 정의를 쓴다. 그리고 공식을 쓴다. 공식의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옆에 적어 놓는다. 증명 과정을 노트에 정리해 본다. 증명하는 게 수능에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과정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문제를 풀 때 고난도 문제들을 대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엔 자신감 싸움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면 만점은 힘듭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의 초창기죠. 이때가 만점 받기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예요. 과정이 점점 늘어가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횟수가 진행이 되면 수능 횟수가 증가되면 과정에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마지막 교육과정이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점 받기 딱 좋아. 딱 좋아.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향해서 모두 지금 3등급이든 너희들이 4등급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알겠죠? 상관없기 때문에 모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는 그런 과목이야. 잘 배우면 돼. 잘 못 배워서 만점이 안 나오는 거지. 알겠죠? 풀어주는 문제도 모두 시청한 후에 다시 풀어봐라. 그러니까 시청을 좀 해줘. 여러분들 본교재에 있는 걸 풀어줄 때는 푸는 걸 보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로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 알았어? 넘기지 말고. 그래서 모두 시청한 후에 다시 복습할 때 한 번 다시 그때 스스로 풀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워크북도 있으니까. 워크업 문제들을 각자 풀고 공부, 학습을 한다. 안 풀리는 게 있을 것이에요. 남겨놨다가 다음 날 또는 다 다음 날 정도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재풀이를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 이 루틴이 반복되면 돼요. 일주일에 너희들이 딱 정했어. 내가 화목에 딱 듣겠다. 스튜디오 왕전은 훨씬 더 빨리 올라와 있을 테니까 언제 업로드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면 이미 많이 업로드가 돼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 화목이면 화목. 아니면 내가 토요일 날 몰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토요일 날 몇 시간, 네 강씩, 다섯 강씩 듣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짜가지고 아니 어떤 학생들은 저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들을래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틀에 하나씩 들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항상 이 루틴이 반복될 수 있게 강의를 듣고 개념 정리 노트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워크북 풀고 다시 한 번 안 풀리는 것들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물론 뭐 이게 한 강 듣고 꼭 이렇게 해야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소단원을 위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운동, 첫 단원이 여러 가지 운동인데 그게 두 강 정도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두 강 듣고 이거 하고. 이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좌, 그 다음 소단원 등가스도 운동과 그래프 그 두 개 정도 듣고 이런 식으로 루틴이 반복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완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빡 끝내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지지부진 1단원은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2단원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늘어지면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동력도 좀 많이 딸립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물알체 개념 완성을 통해서 수능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를 다진다. 든든한 기본기를 다진다. 튼튼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물론 제 강의가 일부는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쟤 저기서 왜 웃고 그래? 쟤 왜 저기서 재미도 없는데 왜 저래? 왜 제 바보짓에 이럴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만점 만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매일매일 수업 준비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함께 가자. 알겠죠? 본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